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벌여왔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단 대표와 민경욱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에 공병호 유튜브 TV 대표를 역시 검찰이 고발했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등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서 사전투표가 조작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서 유권자들이 사전투표에 참여할 자유를 방해하고 선관위의 사전투표 관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가 있다. 이렇게 판단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4, 5일로 실시될 예정인 대선에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 반대운동을 벌이는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법적 대응에 낭선 것인데 이들이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이유가 지난번에 선거 4.15 총선에서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은 바로 이 사전투표였습니다. 미리 투표를 하고 또 사전투표 또는 우편투표를 해서 그게 이제 개표를 한 거 보니까 63대 36이라는 일정한 패턴을 가고 있다. 자 이걸 보고 많은 통계학자들이 이 동전을 천 개를 하늘에 뛰어올랐을 때 똑같은 면만 나타날 확률 그거는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아주 이상하다. 이렇게 여러 통계학자들, 미배인 교수라든지 박영하 교수라든지 통계학자들 뿐만 아니라 컴퓨터에 능통한 사람들도 이게 의심스럽다라고 하면서 쭉 이걸 추적하면서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고 투표한 보존 신청을 해서 소송을 해서 드러난 결과 가운데 투표용지가 딱 맞물려 있는 거 딱딱 떨어져가지고 하나씩 투표하고 그리고 투표하면 집어넣는데 어떻게 투표용지가 맞물려 있나? 때리지 않고. 그리고 빳빳하게 있는 투표용지들, 배추님처럼 색깔의 다른 투표용지들, 또 도장을 찍었는데 이 도장이 각각 다른 도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도장이 투표관리 책임지고 있는 창관인의 도장이어야 하는데 창관인들의 개별 개인 도장이 아니라 관인 도장을 찍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욕을 제기했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원회까지 중앙선관위가 열었고 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의욕은 남아있어서 계속해서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선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지금 일부 한두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광범위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특히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낙선했던 미국 선거에서도 사전선거가 문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개표가 쭉 연기가 되고 그렇게 진행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에 부정선거 투표 조작이 어디 있냐 하는데 요즘 세상에 더욱더 컴퓨터가 발달되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래서 중앙선관위가 이들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한 것입니다. 자 문제는 자유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달라 독렬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독렬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수십만 명씩 나오니까 십 몇만 명씩이 튀어나오니까 나중에 3월 9일 날 당일 날 돼가지고 몇십만 명이 나오면 투표를 하지 못하러 갈 상황이 생겨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투표를 쫙 확진자가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특히 고령자들,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 사람들은 주로 입원을 찍는 층이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미리 투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CCTV라든지 투표한 감시라든지 이걸 철저히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사전투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가 또다시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걸 보고 우려, 걱정을 하고 있는 양쪽이 충돌하는 양상입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고발까지 해놓았으니까 이렇게 부정선거를 규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아닌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런 데다가 당에서 오히려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사전투표 등을 포함해서 선거에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금 박치기한 거다. 내부의 분열량상이다. 우려하고 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하려고 독려를 하고 있고 당이 아마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사전투표에 문제가 있다는 걸 제대로 감시감독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철저히 갖춰라 하는 건데 지금 갖추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서 앞으로 이 사안에 기초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 간의 박빙 상태고 거기다가 단일화를 안철수가 하지 않겠다는 듯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결국은 안철수는 쭉 완주를 하게 되면 지금 여당 이재명 후보를 도와주는 셈이 돼서 이건 투표를 공정한 투표가 아닐 경우에는 필패하게 된다. 필패 그러니까 야당 후보가 난립할 경우에 특히 컴퓨터를 가지고 조작할 경우에는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좀 많이 올려주고 윤석열 후보를 표를 낮추게 되면 당연하게 올라가는 것은 이재명 후보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될 텐데 이 우려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이것부터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선관위가 사전투표에 대해서 지금 대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선 건데 선관위는 고발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황교환 전 대표, 민경욱 전 의원은 신문광고, 집회 발언 또는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서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위한 비밀 임시 사무소를 절취했다. 이렇게 주장한 게 1번이고 2번 사전투표 용지에 불법 도장을 사용했다. 3번 법적 근거 없는 QR코드를 사용했다. 4번 투표지 분류기를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해서 사전투표 조작 등을 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판 혐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대강 보기라도 QR코드가 아니라 바코드를 쓰게 되는데 이건 법적 근거가 없는 것, 맞는 것 아닌가. 그리고 분류기에 외부 인터넷망에 연결하는 것. 거기 보면 분류기 안에 인터넷망이 연결되도록 돼 있다. 하는 것도 이미 여러 차례 장비를 보여주면서 보관되어 알려졌던 내용들이다. 그리고 도장도 사전투표 용지에 창관인들 투표가 써야 되는데 나중에 개표한 거 보니까 불법 도장이더라 하는 것도 이것도 창관인이 아닌 관인 도장이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이 내용들이 다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허위 사실인가 하고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의문. 그러니까 국가기관은 여러 가지 의욕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의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되고 야당은 더욱더 거기에 힘을 더 보태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부정선거가 없는 투명한 선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런 노력하는데 너무나 소홀히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옥 전 의원은 선관위가 이번 20대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준비 중이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주요 일간신문에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게재해서 유권자들로 하이금 사전투표에 대한 허위 사실을 진실로 받아들이게 했다. 그래서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를 하는데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미를 방해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는 지난 28일 같은 혐의로 공병호 TV대표를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 민경옥 전 의원, 공병호 소장 등은 지난 2년 동안 2020년 4.15 총선에서 선거와 관련해서 사전투표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들은 이번 대선에서도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사전투표를 하지 말고 본투표를 하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 21일 광주의 한 행사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사의로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사과를 하지는 못할 방정 계속 부정선거를 감추고 속이고 있다. 이렇게 발언했고 이를 이겨내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면서 이번 대선에서 본투표만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경옥 전 의원도 선관위로서 고발당한 데 대해서는 투표는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두 가지가 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니면 가급적 사전투표를 하라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이재명 후보 등은 사전투표를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법에 저축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평에 억은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화산 등으로 본투표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를 즉각 독려하고 있다. 사전투표의 투표함을 CCTV로 감시하고 각종 보완책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투표를 막을 수가 있다. 코로나 확진자가 수십만 명 나온다고 발표해서 당일날 본투표를 못하게 막을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그래서 사전투표라도 반드시 해줘야 된다. 하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야당도 지금 악조건인 것. 이 코로나가 가지고 지금 뭔가 장난을 칠 것에 대비해서 그래서 투표를 못할 상황이 생길지 모르니까 사전투표를 하자. 대신에 사전투표함에 대한 감시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전투표에 관련된 걸 공명선거 감시단을 발족해서 철저히 감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보면 투표율을 높이는 게 지금은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어쨌든 한쪽에는 투표를 높여야 되고 또 한쪽에는 말하자면 부정요소를 차단해야 되고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싸워야 되는 그런 아주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게 국민의힘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전투표에서의 부정행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분명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직접 손에 잡히는 증거를 갖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쭉 지금 몇 년째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이들의 충정을 위해서 이들의 의욕이 해소될 수 있도록 철저한 투표함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